주목되는 중국 대도시의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중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졌다. 코로나 봉쇄 해제가 주된 요구이지만 일부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나왔다. 지난달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된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위는 지난 24일 신장회의 5월 자치구 우르무치에서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진 사고가 도화선이 됐다. 코로나 봉쇄를 위한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에 걸림돌이 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25일 우르무치에서 시작된 시위는 26일엔 상하이, 베이징, 청두, 우한, 광저우 등으로 확산됐다. 일부 시민은 하얀 A4 용지를 들어 보이는 백지 시위를 벌였다. 당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의 항의 뜻을 밝히면서 아무런 메시지를 쓰지 않아 검열을 피하려는 의도다. 백지 시위는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때 처음 선보였다. 이번 시위는 3년 가까이 시행해온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최근 아이폰을 생산한 폭스콘 공장 등에서 변화됐던 문제가 대도시 시위로까지 번진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달 11일 봉쇄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방역 정책이 기로에 서 있다. 27일 확진자 수는 4만 347명으로 5일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와 같은 반정부 구호까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주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봉쇄는 그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점도 보기 등은 장면이다. 상하이 시위에서 과격한 정치구호가 나오자 공안은 시위대를 막았고 일부를 연행했다고 한다. 특히 공안은 당시 시위를 지지하던 영국 BBC 방송기자를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구타까지 했는데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행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시위에 대한 대응 기조와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유지 여부에 전세가 주목하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중국의 봉쇄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리스크가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